조계종 10교구 본사 영천은해사 성모박물관과 영천시는 지난 5일 영천박물관 건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영천박물관 건립 운영과 관련해 학술연구진흥, 공동연구, 자료대여, 프로그램 상호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천박물관은 현재 경북 영천시 화룡동 2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서 건축면적 4,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개관한 은해사 성모박물관은 보물 1,270호 은해사 괴불탱과 보물 1,604호 청동북과 북거리, 보물 1,857호 연불왕생첩경도 등 1,400여 점의 불교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